음악 있어요? 음악 있죠, 당연히. 레이니즘? 레이니즘. 레이니즘. 아, 어떡해, 하지 마. 나 못 보겠어. 너 진짜 레이니즘. 갑니다, 헤이. 명민이죠. C예요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와, 날아가. 너무 이스네. 가자. 뭐야, 뭐야. 이거 뭐야. 아니, 레이니즘을 했어야 되네. 아니, 춤을 이렇게 잘 추래. 김병비. 김병비. 어릴 때 연습을 했던 게 남아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이번 무대에. 1포인트 안무만 기억이 났는데 사실은 제가 고우림 님을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해서. 고우림 님 영상. 비춤을. 원포인트 레슨을 좀 받았거든요. 아니, 비춤을 고우림 씨 영상을 참고했다고요? 배틀. 고우림. 고우림. 댄스 포인트. 고우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온다. 원, 투. 원, 투, 세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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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왜 이렇게 잘 춰?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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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? 비, 우리 지금 히든싱어 비 선배님 편에서 한번 춰었어요. 춤이 늘었네. 아니, 춤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? 그리고 스승으로 삼을만 하네. 아니, 그런데 베이스들이 지금 다 이렇게 추는데. 저희. 박상도. 쟤 왜 이렇게. 박상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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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다고? 박상비. 박상비. 짐이 집 2대 돌아요. 뭐야? 정말 별로야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미안해, 미안해. 잘못했어. 눈물이야. 아, 진짜. 아, 멋집니다. 이렇게 댄서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잘 춘다, 형. 뭐라도 해야지. 자, 고우비, 길병비, 박상비까지. 3B 잘 봤습니다.